야! 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해도 돼? 우리들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늑대 자기야! 자기야! 나 멤버 안 해. 멤버 안 해. 아 내 이름은 인가맨. 내 나이는 26살. 오늘은 공사판에 와서 공사를 하려고 한다. 뚱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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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고치고 아저씨! 아저씨! 네 엄마 엄마 보고싶어 엄마 아저씨 일하러 온거야 사다리 고쳐 이거 빨리. 엄마 아 저기 위에 있는 곰아저씨! 니 머리 대머리 맨들맨들 아저씨! 그 옆에 있는 사슬 좀 단단하게! 고쳐주세요! 띵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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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줌마! 핑크색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이거 있죠? 드럼통! 드럼통에다가 고구마 좀 넣고 고구마 좀 파세요 알겠죠? 아줌마 아니라고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저씨라니? 잉사와 너 어디다가 지금 가말인데? 아 부장님? 그래! 아 어쨌든 부장님 큰일이에요! 큰일이라고요! 지금 지하 1층에 뭔가 수상한 문제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망치로 고치러 가야될거 같아요 어이 그래? 넵! 아 그럼 다같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쪽으로 다 오세요 지금 지금 지하 1층에서 물이 샌대요 여러분들 물 흘리는거 보이죠? 그 물을 막으러 가야된다니까 빨리와 자 이거 엘레비터 타고 내려가자 우리 저 안에 드릴로 확 닫아버리겠어 네 드릴로 뚫을 수 밖에 없을텐데 다 탔겠죠? 자 여러분들 지하 1층에 있는 물을 막으러 가야되요 자 내려가자 와우 아 자 오늘 단디 준비해야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물이 많이 샌나 아니 부장님 아래에서 물이 물이 막 올라오는데요? 야 도망쳐 올라가야되요 살려면 올라가 가아 어어 여기 어디야 떨어지면 죽는다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 물이 올라옵니다 김이아쿤 올라가 wants 응원하자고 김이아쿤 김이아쿤 안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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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애송아 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 자아 오케이 자 여러분 이런게임이에요 아래에서 물이 올라오고 그거를 살아남기 위해서 위로 쭉쭉쭉쭉쭉 쭉쭉쭉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하이하이 자 뭐 탔으니까 내려가자 좋았어 이번에는 진짜 조용히 한번 열심히 올라가볼게요 네 자 야 시작한다 시작하자 시작하자 여야 물이 올라온다 애들아 도망가아 올라가 올라가 요로야 올라가 물이 올라온다고 요로야 요로야 올라가 올라가 물이 올라온다고 요로야 올라가 올라가 올라갑니다 하하하하 계ine 올라가 빨리 점프해 점프해 리아야 올라가 올라가 물이 올라온다니까 계단 빨리 올라가! 빨리 점프해! 점프해! 리아야 빨리 올라가! 올라가! 물이 올라온다니까! 천천히 천천히 해야됩니다. 물은 천천히 올라오기 때문에 급하게 할 필요없어. 떨어지지 않으면 돼. 물이 지금 반쯤 찼어요. 여러분들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자 어 여기 화살표 따라가야 돼요. 여기입니다. 여기! 자 물이 올라오기 시작했어! 와 물이 올라온다! 물이 올라온다! 반쯤 올라왔다.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빨리 점프해! 얘들아! 고통스러운 하루가 될거야! 빨리 올라가! 백디야 빨리 올라가! 자 자 저기저기저기저기 이거 이거 타고 가야 돼! 오케이! 그쪽 그쪽 자 그래 잘 따라왔어! 한 명도 안 떨어지고 용도! 담미오가 맨 뒤에 있다! 담미오님 빨리 와요! 빨리 올라가야 돼 살려면! 이거 슬라임 점프 받고! 그쪽으로 올라가기! 어! 안 돼 안 돼 큰일 났다! 아이고! 아이고! 저 슬라임! 빨리 올라가 얘들아! 바로 미리! 바로 아래 있어! 아악! 우아악! 우아악! 난 난 끝이다! 후! 아악! 안 돼! 암데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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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 누구죠? 김미야? 김미야 군 아까부터 잘하고있어요 김미야 군 힘내요 김미야 김미야 죽는다 바로 아래까지 올라왔다 김미야 힘내 김미야 김미야 그쪽 맞아 점프 옆에 점프로 해 거기 말고 김미야가 1등 했네 2분 38초 이번에는 꼴등은 애교하기 벌칙하자 꼴등 애교 벌칙하자 김미야 1등이 애교하기하자 1등이 애교하기하자고? 김미야 나 꼴째거 같은데 그래 우리 1등이 애교하기하자 1등이 애교하기 나 목숨걸고 1등한다 아 나 목숨걸고 애교각인가 애교한다 요르르 너도 애교하고싶어서? 애교는 내꺼야 어디서 있을지 못해 야 대머도 죽여 아하하하 애교는 내꺼라구 1등 누워 뭐야 내가 1등이야? 오케이 기분좋게 지금 하면서 애교를 부려주지 으악 뿌잉뿌잉 내가 1등 어ARA 어 кораб 아 애교당 드디어 마음껏 애교를 부릴 수 있어 아 이제 어떻게 하는 줄 알겠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번엔 꼴등이 애교하기로 오케이? 아니야 1등이 정해주기 하자 1등이 정해주기? 그래 1등이 그러면 한 명을 지목해서 애교부리는 걸로 빨리 타세요 오케이 자 1등하는 사람이 지목해서 그 사람이 애교부리는 걸로 오케이? 좋습니다 가자 아 이거는 앞이 안보이니까 좀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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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단비야 떨어졌어 벌써부터 떨어지면 곤란해 요르르 너 꼴등해라 요르르 요로르 딱 보니까 오늘 애교 부리게 생겼네 어? 요로는 귀여우니까 애교 부릴 수 있죠 그러네 오늘 요르르한테 오빠 소리 한 번 들어보는 건가 오빠가 어디있어 오빠가 어디있어 오빠가 어디있어 아저씨 밖에 없어? 아 아저씨 다 아저씨잖아요 헐? 귀늑대 오늘 애교 부려볼거야? 아니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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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 한 번 부리자 늑대야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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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로 올라가야되냐 여기서? 아 그 위야? 오케이 이게 화살표를 잘 보고 따라가야되네요 흡! 오케이 자 꼴등 누구죠? 꼴등 뭐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미호 벌써 죽었구요 단미호 죽었죠? 오케이 자 오 이게 점프 여기 올라가는데 있고 오케이 내가 1등 큰일 organ ываем 안대 overs, 떨어질뻔했죠 아오오오오오오 내가 1등이다 진.. 췄, 진uros뽜 우리는 꼴등이 아닐꺼 같아 그래 우리많은 애교 부리지말자 그래 우리많은 애교 부리지말라 그래 우리 두리 약속해 우리 두리 애교 안부리길러오오 그래그래그래 서로 지목하지말자 흐어어 metabolism vehicles 림띠야 어 오늘ед 택킬ач이 탈락 떨어졌죠 김니와하고 이제 진우 때랑 나만 같았어요 와.. 나는 물도 안 보이는데 내가 너무 높이 올라와가지고 김이야 거기서 거기서 왼쪽 왼쪽 거기 말고 뒤 뒤 뒤 뒤 뒤 뒤 뒤 거기 말고 앞 아니 거기 말고 뒤 거기 거기 어 거기 그쪽 쭉 가 그 다음에 옆에 회쪽 회색쪽 회석 회석 파이프로 거기 말고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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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말고 요쪽으로 가라고 요쪽으로 아니 저쪽으로 가라 아우 바닥 떱떱해 물 올라오자 진짜 멍청하잖아 진흙대에 어디까지 올라간거냐 진흙대에 나만 살아남았네 완전 어렵다 여기 이로 가서 화달별쪽으로 간 다음에 자 뒤로 화달별 타고 아하 이쪽으로 가는거거든요 오케이 화달별 따라가서 아 점프대에 밟고 올라가는거 아 어떡해 헐 안돼 안돼 여기 진짜 어렵잖아 난 갔다 난 갔다 왔어? 한 다섯 번의 시도 끝에 갔다 슉 점프 오케이 자 이쪽으로 화달별 쪽으로 오케이 진흙대가 꼴대인가요 안 돼 온다 온다 미끼야 그래도 우리 둘이 살아남았으니까 난 절대 널 지목하지 않을게 어 그래 나도 널 지목하지 않을거야 어 올라오기나 해 진흙대 탈락 아싸 진흙대 탈락 진흙대 지목해야지 뭐? 오케이 아싸 내가 1등이다 이쪽인가 보다 오케이 올라가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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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헐 헐 헐 헐 헐 헐 이쪽으로 쭉 올라가고 이거 깨는거 아니냐 끝이 없어 끝이 있어 말이 그렇단거지 진짜 높아 오케이 올라간 다음에 점프 점프 바이브 타고 이쪽 이쪽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어디야? 길이 어디야? 하 하늘필가 없어 아 여기다 여기 오케이 크 오케이 계단 타고 어 깨는거 아닙니까? 아 여기인가 보다 헐 나 여기 뛸 자신 없는데 헐 아 아 헐 헉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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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암 어떡해 연못번더 앙 하 어디로 가야돼? 나 찰로 어디로 가야돼? 이거 길 어디야? 어 큰일났다 큰일났다 슉 크 크 크 크 여기가 어디야? 길을 한번 헤매니까 화살표 화살표 뒤에 화살표 여기 이쪽 이쪽? 아니 아니 왼쪽으로 빠져서 여기 여기 왼쪽으로 빠져서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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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물 바로 아래인데? 어떻게래? 어떻게래? 어디야?? 와아아아악 오와아아악 톡톡톡 앞에 사다리 윽 으아아악 으하하하 으아아아 와 이거 끝이 없는데? 엄청 높아요 자 그러면은 막판으로 슈퍼패스 제일 빠른 홍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교 안하나요? 아 맞다 애교해야되지 흠 늑대야 애교좀 부려줘봐 아 짜증나게 하지마 늑대야 빨리해줘 빨리 다미호한테 해줘 다미호한테 애교 부려줘 빨리해봐 빨리해 짜증나게 하지말래당 다미호님들 하세요 그러면 아 진짜 나한테 하지마시고 다른사람한테 하세요 아 되게때리 빨리 들어와요 뭔소리야 나도안나 안받아 자 다미호님 부리세요 다미호님 마음대로해요 야 쉴더 일로와봐 싫어요 야 쉴더 일로와봐 와 싫어어 빨리와야 애교 부려 빨리 야 애교 한 번 싸아 두려 볼게 아야야야 여기 이사람한테요 이사람 이사람 다미야 빨리 해줘요 진희대한테 빨리 애교 여기 뒤에 있네 진희대 일로와 늑대야 어딜 도망가 빨리 해 빨리 받아 애교 좀 빨리 있어라 누나가 해준대잖아 빨리 와 너도 나한테 애교 해줬으니까 나도 보답을 해줘야지 어 TP 시켜줄게 계속 TP 시킬게 해 누나야 잘 들어 널 위한 애교야 알았지? 널 위한 애교 알았지? 야 라고 해도 돼? 내꺼 라고 해도 돼? 우리들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늑대야 늑대야 어 됐어 됐어 이어폰 빼고 있었어 어 끝났지 끝났지 어 됐다 됐어 아 웃기네 자 이번에 슈퍼패스 제일 빠른 속도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이것도 애교 걸린판인가요 애교 애교? 그래요 꼴등이 애교합시다 아 꼴등이 애교 꼴등이 애교 일등이 애교 꼴등이 애교 이거 물 organised 빨리로 올라가서 쟤는 죽어요 쟤는 애교 쟤는 애교 확정 물이 엄청 빨리 올라오네 진짜 좀 급하게 해서 다 죽는데 뭐야 야 이건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른데 야 이건 안돼 벌써? 수리마생 아 이렇게 나중네 자 꼴등 애교 봅시다 꼴등 애교 보고 오늘 끝낼게요 늑대 늑대한테 애교를 부리는걸로 하죠 단면님 좀 보여 단면님 들으세요 들으세요 하기 싫으면 들어요 네 한번 해주세요 귀에 대고 해주세요 귀에 대고 이렇게 아 벌칙이니까 들으세요 끝까지 내가 기원적으로 하는거지 듣는게 아니잖아 들어요 가만있어요 네 오케이 단면님 그 애칭을 할때 자기야라고 바꿔주세요 자 이제 한번 해보는걸로 하죠 도망갔어 이제 고고고고고고 드끼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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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마세요 지마세요 이어폰 뺀거 아니야? 아 이어폰 빼면 안되죠 왜 왜 왜 빼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됐어? 됐어? 아니 들어 이어폰 빼는게 어디있어요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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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면 안된다 무슨 말하는지 물어볼거야 어 어 야 라고 해도 돼? 내꺼라고 해도 돼? 우리들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늑대 자기야 아 제기야가 오 나 멤버 안해 멤버 안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게임을 떠났는데 하하하하 아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재밌는 홍수 미니게임 해봤어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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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 하하하하 아 재밌네 나왔따 나와라고 해도 돼? 내꺼라고 해도 돼? 하하하하 여러분들 오늘 방송할게요 여러분들 즐거웠어요 오늘 그 뭐야 누구야 누구시니? 오늘 후원 감사하고요 병사님하고 그 누구야 그 누구시니 천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안녕히 계세요